조태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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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손에 스마트폰 쥐고 계신가요? 그럼 화면을 한번 열어보세요 오늘 날짜와 시간 보이시죠? 가만히 잘 보고 계시다가 2시 22분 되는 바로 그 순간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2022년 2월 22일 2시 22분에 여러분과 저 윤수연의 천태만상이 함께했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이 순간 영원히 잊지 못하실걸요? 윤수연의 천태만상 이 노래로 시작합니다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윤수연의 천태만상 첫 곡은 허경환의 있는데였습니다 혹시 꽤 오래된 영화 아비정전 보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그 영화 속 장국영 씨 흉내 좀 내본 겁니다 영화 속에서 장국영이 매표소 직원인 장만옥에게 딱 1분만 같이 시계를 보자고 하거든요 근데 그 1분이 영영 잊혀지지 않는다나 뭐 요런 요런 뭐 그랬다나 뭐라나 뭐 요런 기억이 나서 얘기해봤어요 우리도 함께 바라본 2022년 2월 22일 2시 22분 영영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나저나 이 화면 캡처에 성공하신 분들 계신가요? 이 인증 사진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몇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엔 트롯 열차 출발합니다 오늘 트롯 열차에 특별 손님 오늘 딱 어울리는 특별 손님 탑승 예정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쌍둥이 언니들 윙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귀한 손님 오셨네요 아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트롯 열차가 선로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 오니 승차권을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트롯 트레인 넘버 103.5 디파튼 코 즐거움력 즐거움력 라인 나우 모두 탑승하셨나요 그럼? 출발합니다 어머 잠깐만요 저기 열차 못 탄 지금 두 분이 달리고 계시네요 어머 1번 출구에서 손 흔들며 달리고 있는 분들 손 그만 흔들고 얼른 탑승하세요 아 드디어 모두 안전하게 탑승하셨습니다 전국 8도 순회 공연을 마치고 1번 출구를 거쳐 지금 막 트롯 열차에 탑승한 오늘의 특별 손님의 라이브 무대가 바로 바로 시작됩니다 윙크의 1번 출구 환영수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롯 열차에 올라 타자마자 시원하게 라이브부터 들려준 윙크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수연의 천태만상에 첫 방문을 한 쌍둥이 가수 윙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분 한 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수연 씨 오늘 빨간 옷을 입고 너무 예쁘게 또 DJ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수연의 천태만상 애청자 여러분 정말 천태만상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목소리로 이렇게 만나뵙는데요 그동안 잘 계셨죠 힘든 시국의 쌍둥이 가수 윙크의 3분 언니 이 목소리가 강주희이고요 네 아 아 아 조금 더 낭낭하고 귀여운 이 목소리가 3분 동생 승희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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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감사해요 네 수연 씨 너무 축하해요 진짜 축하드려요 아 진짜 정말 항상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 이전부터 항상 바라봐주신 이 윙크 선배님분들이세요 오늘 1번 출구를 부른 고 1번 출구의 의미가 따로 있을까요? 2분 1번 출구 자체가 우리의 약속 장소로 많이 저희가 1번 출구 사람들이 꼭 만남의 장소가 옛날부터 어디요? 1번 출구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만남의 장소의 상징으로 저희가 1번 출구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그런 설레는 기분을 이 노래에 담아봐서 1번 출구가 된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너는 영원히 나의 1번이야 완전 볼보리네 왜 요새 그런 맘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래요 요즘 표현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표현이에요 수연 씨 목소리로 해주세요 너는 나의 1번이야 네 여러분 가정 여러분들 뭔가 구수해요 이거죠 천태만상은 여러분의 영원한 1번 아이고 가르치습니다 다른 데 돌리지 마 애교 철철 동시간대 청취율 1위 등극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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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이게 1번에서 그럼 누굴 기다렸다가 만난 적 있으신가요? 사랑? 에피소드가 약간 있는 게 이거 녹음하면서 녹음을 앞두고 기다릴 때 친구들이랑 어디서 3번 출구에서 만나자 하면 아니 1번에서만 무조건 1번의 길을 받기 위해서 1위 좋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이 솟아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죠 협객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정말 뭐 투투투데이지만 둘이 모여 하나가 된다고 진짜 그 의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날 초대해 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저희 또 항상 선배님들 행사장에서 또 많이 뵙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여러 또 행사장에서 뭔가 좀 어떤 특별한 추억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매 순간이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또 근래에는 또 많이 또 무대가 없었잖아요 귀하죠 귀하죠 근래선 무대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무대 있으세요? 근래선 무대? 근래선 무대? 근래선은 아무래도 이제 언택트 아 기분 저는 항상 언택트로 부를 때마다 카메라 렌즈를 이제 열어뚫어지게 정말 최면을 걸면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 왜 소수의 관계자분들이 계세요 아 스태프들 스태프들 네 그렇죠 너튜브로 이제 방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 감독님들 한 너댓분 계시고 그렇죠 이렇게 관계자분들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저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카메라 보는 것보다 사람의 눈을 보아오면 온기를 좀 진짜 이렇게 좀 진심어린 말도 나오고 저도 좀 이렇게 빠져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슨 죄인지 그분들을 갖다 깜짝깜짝 놀라시죠 그렇죠 이렇게 가르치면 깜짝 놀라시고 왜냐하면 우린 둘인데 둘이 이렇게 공략을 하는 거예요 공략을 하니까 나중에는 얼굴이 점점 빨개지시더라고요 상규 되시더라고요 홍익인간이 되시더라고요 빨개지시더라고요 근데 참 언택트 공연이 처음엔 너무 어색해서 저희도 뭔가 말을 해도 누구한테 말을 하는 건지 이거는 시선도 어디다 둘 데가 없고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표정도 약간 멍해지는 것 같고 생기가 도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무대들이 좀 아쉬워요 저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내가 잘나서 이게 무대가 막 좋았던 게 아니었구나를 진짜 알게 됐어요 그 반은 관객분들이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원래 노래 한 곡에 승희 씨가 지금 얘기했듯이 노래 한 곡의 그 완성도가 100%면 저는 노래랑 가수의 역량으로 100%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정확히 가수가 할 수 있는 건 50이고 나머지 50은 같이 불러주시고 또 눈빛으로 응원해 주시고 떼창으로 불러주시고 그분들의 그 박수와 열기 그게 노래를 무대 전체 무대의 나머지 50%를 완성하는 게 관객분들이었구나를 제가 진짜 깨달아서 이렇게 관객분들의 소중함을 그동안 몰랐어요 제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관객분들도 너무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함께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추억들 그렇죠 환호해 주시던 그 추억들을 이렇게 착 되새겨보면 윙크 분들은 이렇게 무대에서 했을 때 그럼 가장 좀 환호를 많이 주시는 그런 곡이 또 따로 있을까요? 여러 가지 곡들 히트곡들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히트곡도 물론 좋아해 주시지만 저희가 항상 사비스라고 합니다 사비스 앵컬 사비스 그렇죠 노래와 노래 사이에 무반주로 저는 관객분들한테 박수를 쳐달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반주가 없어요 반주를 여러분들 박수로 만들어주세요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이렇게 이러면 박수로 치세요 그쵸?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 더 듣는 거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더 막 환호를 하게 되고 더 듣고 싶으니까 하나라도 더 그렇죠? 특히 아버님들이 그렇게 용돈을 주세요 잘라주시잖아요 이쁜가 봐요 어디다 넣어야 될 줄 모르겠어요 딱 받잖아요 우겨서 손에 넣어주시면 그걸 들고 노래를 부르는 게 차라리 크게 낫죠 저는 그때 전통시장에서 어머님이 건어물 판매를 하시는 생선 살아있는 판떡판떡 뛰는 활어를 판매하시는 분이 고무장갑을 끼고 왔다가 윙크가 왔다고 갑자기 오시더니 5천원짜리를 주시면서 젖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양쪽으로 마이크를 주고 한쪽으로는 꽃다발을 들고 있으니까 그 5천원을 제 튜브탑 가슴 안팎에 판매하고 그래서 제가 돈을 받으면서도 너무 차가웠던 경험이 가슴이 차가웠던 가슴 속에 따뜻하면서도 어머님의 사랑으로 그러면서 제가 그때 너무 감사했던 잊을 수 없지만 약간 쇼킹했던 정신 깨서 활짝 더욱 에너지 또 가슴 따뜻한 마음을 가슴에다 넣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따뜻하게 어머님이 새벽부터 판매해서 버신 돈일 거 아니에요 그립다 얘기하니까 너무 그립네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서 사회자분께 드리잖아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드리고 가요 수현씨 앞으로는 수현씨 구두 밑창을 이용해서 낄대를 찾아야겠어 주머니를 몇 개 무대 의상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람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구두 밑창으로 그 대신 이제 이 발은 못 대는 거예요 딸 수 없어 절대 아니 근데 또 저희 천태만산 가족분들은 윙크의 얼쑤 이 노래를 신청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무대에서 떼창노래 다 같이 불러주시면 특히 얼마 전에 정월대 보름 저희는 항상 이렇게 새해 이렇게 보름달 뜨는 날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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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는 막 이렇게 기사가 뜨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윙크 한 번씩 쳐보잖아요 네 그렇죠 매일 치죠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이 노래가 그때 추석이었나요 나훈아 선배님의 홍시를 이겼다 오 얼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보름달이니까 다라다라 무조건 이렇게 틀어주시나 봐요 그리고 또 얼쑤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가 봐요 류현정님 오해정님 김순희님 5015님 9193님 서진희님 5831님 9589님 지금 4533님 김지연님 3033님 왜 지금 윙크에 얼쑤 신청하신 정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자 라디오 볼륨 올리시고요 저희 그럼 이 노래 좀 라이브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만나죠 만나죠 지금 만납시다 자 윙크의 라이브 무대입니다 얼쑤 야 얼쑤 야 진짜 와 짱이다 얼쑤 제 히트곡 짱 네네 얼쑤 얼쑤 기분 너무 좋네요 얼쑤 얼쑤 지금 신청해 주신 분들은 아주 행복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이 노래는 와 진짜 흥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어요 진짜 기분 좋은 얼쑤 제가 이 노래 부를 때 보름달을 항상 상상을 해요 진짜 그 기운 뭔가 이렇게 좋은 기운을 막 드리고 싶어서 이 3분 안에 어떻게든 조금 좋은 기운 더 여러분들에게 복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승희가 승희 머릿속에는 대보름달이 늘 항상 통통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노래할 때도 진짜 좀 뭉클한 게 있어요 풍족하고 뭔가 이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흡족한 느낌으로다가 다 잘되시게 해달라고 저는 제일 좋은 게 맨 앞에 울고불고했던 지난 날 있고 있고 지지고 볶고했던 큰 거 다 있고 다 지워지고 그렇죠 코로나 다 지나가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얼쑤 신나게 대한민국 일어나죠 그러니까요 아유 진짜 뭐 이 윙크에 다른 노래 신청하신 분들도 많아요 얼쑤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이 두 분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강주희님께서 네네네 강주희님 강주희님 강주희씨 주희씨라고 제가 사실 선배님이신데 아 이거를 예 주희씨께서 좀 사연을 해주세요 주희씨 네 석혜은님께서요 네 용기내어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슬픈 추억이 있어요 어떡해 언젠가는 천생연분 제 반쪽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윙크의 천생연분 신청합니다 네 저희 노래도 저희 데뷔곡이죠 사연이 살짝 마음이 아프지만 혜은님 그분은 혜은님같이 좋은 사람 만날 기회를 잃은 거예요 후회할 거야 그렇죠 천생연분이 올 겁니다 천생연분 어떻게 좀 사랑을 찾고 계시나요 여쭙기 요새 막 여쭤봐요 선배님들이 윙크야 닌이 시집은 언젠가니 너무 많이 여쭤보시는데 제가 그럼 꼭 이렇게 대답해요 시집을 먼저 내려고요 시집을 시인 강승희 결혼이란 무엇인가 저 요거 제가 그거 써도 됩니까 써도 돼요 시연씨 써도 돼요 시집을 내겠습니다 시집을 먼저 내겠습니다 좋은 드릴게요 그러면 말을 잃으시더라고요 이 사연도 들어왔어요 최정희님 우리 윤수연의 천태만상 아싸 봉잡한다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전 국민들과 저와 같은 자영업자들 모두 모두 천태만상 들으며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윙크의 봉잡았네 신청합니다 너무 가슴이 또 이렇게 뭉클해지네요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제일 힘드시거든요 지금 진짜 봉잡으실 거예요 진짜 봉잡으실 거예요 좀 이 자영업자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해주세요 그거 딱 들으면 힘이 확 날 수 있게 봉잡았네 노래가 처음에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이 풍년이구나 훅 치고 들어왔죠 진짜 풍년이구나 사랑이 풍년이구나 손님이 풍년이구나 정말 영업이 풍년이구나 많은 분들 우리 자영업자분들 힘드실 텐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희 사남매를 옷가게 하시면서 키우셔서 그 자영업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렇죠 이 또한 지나가고 있고요 좋은 이런 우리가 솔직히 다 같이 힘든 시기를 지니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 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같은 뜻이거든요 지금 힘들다는 건 당연히 그 반대인 좋은 게 오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위로가 안 될 수 있지만 저희 쌍둥이들의 따따부를 기운을 그냥 봉으로 그냥 봉을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봉자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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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공공 맛집에 불란다불라 앗 뜨거 뜨거 앗 뜨거 뜨거 신나는 게 좋아 그게 트롯이니까 믿고 듣는 윤수현의 전태만상 안내말씀드립니다. 잠시 정차했던 트롯열차 천태만산 2부가 시작됐으므로 곧 다시 출발합니다. 라이브를 들으면 흥이 샘솟는 분들을 위해 잠시 후 트롯열차 노래방이 시작되오니 어깨춤출 준비하시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안전하게 다시 출발합니다. 1부에는 윙크의 노래로 한껏 흥을 올려봤고요. 지금부터는 천태만산 가족분들이 신청하신 다양한 노래들로 흥을 돋워보겠습니다. 자 윙크 두 분께서는 어떻게 자기 노래를 즐겨 부르시나요? 아니면 또 남의 노래라고 할까요? 내 노래가 아닌 곡들을 좀 부르기도 하시나요? 공연 현장에서도 메들리라고 해서 좋아하는 선배님들 곡 굴비처럼 엮어가지고 안동역에서라든지 보약같은 친구라든지 이런 거 들려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장르 안 가리고 저희는 정말 장르를 아예 안 가리고 다 좋아해요. 맞아요. 맞아요. 음악이라면 클래식도 저는 되게 좋아해요. 클래식도 좋아하고 오페라도 좋아하고 노래를 항상 들으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시설? 시설? 노래방은 안 해요. 집에서 노래방은 안 하는데 그냥 뭐라고 하지? 워낙 승인씨가 아침에는 오페라를 듣고 점심에는 보사노바 틀어놓고 이러니까 트로트도 듣고 트로트도 듣고 지금 정말 다 들어요. 동요도 듣고 동요도 좋아하고 그래서 네. 안 가리고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사연을 소개를 해주시고요. 이분의 신청곡은 아 내가 불러드리겠다. 어머나. 딱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강주희씨 사연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선미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남의 편인가 봐요. 추운 날 얇게 입고 나갔다 와서 아프고 약 먹어야 한대요. 아 이 초딩 같은 남의 편. 언제 어른 되려나. 노래라도 달달한 거 듣고 싶네요. 주현미 사랑한다 신청합니다. 남편이 남의 편이다. 근데 이 정도는 귀엽죠. 오우. 전 이런 모습 보면 귀여울 것 같은데요. 추운 날 반팔 입고 나갔다 와서 아프다고 징징대면서 약 달라고. 뭐 제가 먹으려고 제가 좋아하는 빵을 꺼내 먹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제 이상형이요. 제 건강은 자기가 지키는 사람이 제가 이상형이거든요. 아 이 선미씨의 의견 되게 이승혀요. 그렇죠. 사연을 공감하시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손이 많이 안 가는 분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의사를 만나세요. 의사. 아닙니다. 근데 어찌 됐든 이렇게 자기 건강은 좀 자기가 챙겨주는 사람. 이런 분을 위해서 이거 주현미 또 사랑한다. 이거 이거 또 신청한다고 해주셨고요. 근데 또 저는 이제 그런 분이 이상형인데. 네. 윙크 분들의 어떤 이상형. 아. 다르신가요? 같으신가요? 약간 그것도 궁금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승희씨는. 승희씨 근데 어떤 남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왜? 아니면 같이 함께 하시는데. 아니 왜냐하면 승희씨 그러니까 제 동생은 좋아하는 남자나 뭐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 보면 다 너무나 통점이 없어요. 정말요? 통점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어 뭐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어떤 어떤 스타일을 만나보신 거예요 그럼. 그런 것보다 약간 저는 순간순간의 그 느낌. 제일 위험해. 그런 거 안 돼. 흔들려왔던 것 같아요. 아니 승희씨가 이제 보니까 먹을 거 사주면 약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먹을 거를 콕 집어서 센스 있게 딱 먹고 싶을 때 딱 가져오면 그 남자를 좋아해요. 예를 들어 뭐가 있었나요? 저 그게 궁금해요. 어떤 분은 이제 한 2년 동안을 제가 학교 다닐 때였는데 제가 빵을 좋아해요. 빵순이 빵순이. 그걸 알고 뭐 브랜드의 그 도넛을 그 당시에 이렇게 세트로 종류별로 다 사서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 그게 중요하다. 규칙적인.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저는 그분 뭐 이렇게 제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뭐 볼도 아니죠. 아주 잘생긴 것도 아니었고 했는데 빵이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종류별로 규칙적으로. 그렇죠. 그럼 그 정성과 그 마음에 홀탕. 저는 의외로 되게 좀 이렇게 사소한 거. 그렇죠. 제 생활에 어떤 이렇게 고명처럼 이렇게 살살 살살. 그렇죠. 큰 거 안 바라고. 이렇게 훅훅 들어오는 센스. 센스가 있어야겠다. 힘든 하루에 약간 콧바람처럼 이렇게 힘이 돼주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좀 이렇게 약한 거 같아요. 힘든 하루에 콧바람. 그럼 또 다른 이상형. 저는 요즘에 딱 좋아 이상형이라 해보다 아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는 게 잘 감동하는 사람. 리액션이 좋은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리액션이 아니라 사소한 거 작은 거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 방청객 같은 사람. 아침마당인 줄 알아요. 약간 그 뭐라고 하지. 약간 작은 거에 감사하고 막 그러면은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당연한 거를 너무나 당연한 건데 감사해하면서 막 감동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여요. 참 삶의 좀 소중함을 아는 사람. 네. 그래서 그런 사람 나타나면 저는 만날 것 같아요. 어머 우리 주위 밥도 먹니? 눈물 흘려 막. 눈물 흘려. 아 저기요. 너무 감동. 모든 거에 감동하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너무 이렇게 병적으로는 아니고 그런 어쩌면 사소한 거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머지는 보지 않아도 된 사람이구나. 우리 시집을 먼저 내자. 그래 시집을. 저도 저도. 그 시집 내는데 저도 합류해도 되겠습니까? 오세요. 오세요. 슬퍼. 왜 이렇게 슬퍼. 또 5583님께서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 신청합니다. 진성의 용산역 광장. 또 남진과 장윤정의 당신이 좋아. 또 받고 있는 나무꾼 들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이렇게. 저 이 노래 갑자기 솔게 들어오네요. 어떤 노래? 또 듣고 싶은 노래 중에서?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 중에서? 네. 당신이 좋아. 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노래는 전부 사랑스러운 노래인데 시집을 먼저 내시겠다고. 이 노래 진짜 간지럽잖아요. 맞아요. 가사 막 무슨 꿀벌 막 이런. 워낙 뭐 이런구나. 워낙. 그런데 이 노래 부를 때 남진 선배님의 달달한 눈빛과 윤정 선배님의 또 그 간드러지는 목소리.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진짜 오셨다고 하니까 많은 신청곡. 뭐 주현미의 사랑한다. 진성의 용산역 광장. 또 남진과 장윤정의 당신이 좋아. 또 여러 김연자의 밤열차. 명곡이죠. 또 받고 있는 나무꾼. 이 중에서 그럼 좀 노래방 라이브 가능한 곡 있을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당신이 좋아로 달려볼까요? 주희 씨. 항상의 그이를 그려보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저도. I love you. I love you.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공원을 향해서. 공허하다. 공허하죠. 울립니다. 마음이 공허하다. 외롭습니다. 또 이렇게. 저도 같이 시집 조만간 내는 거예요. 출판하는 걸로. 아 쓸쓸해집니다. 부를수록 마음이. 저희 노래가 항상 사랑에 빠진 여자예요. 열여덟. 첫사랑도. 첫사랑도. 퐁. 너무나 특별한. 노래는 다 완전 그 사랑의 극치. 오히려 더 그래서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걸지도 몰라요. 사랑이 고프니까 그 사랑을 더 하는. 솔직히. 죄송합니다. 관객분들 눈 보면서 하면 그게 저절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여기 계속해서 신청곡을 또 보내주고 계세요. 이거 주희 씨가 정혜경 씨 사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네 잠시만요. 이야 진짜. 저는 미리 걱정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미리 걱정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럼요. 앞으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스마일 웃고 싶어서 이선희 씨의 한바탕 숨으로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좀 미리 걱정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어떠세요? 주희 씨. 저 주희가 완전 그랬어요. 미리 걱정해서 예전에 불면증도 너무 심했고. 진짜요? 불면증도 심했고 되게 계절도 심하게 타고. 약간 좀 감성적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많이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스타일이신가 봐요.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비 오면 나가요. 비 오면. 우비 쓰고 뭐 빌 맞으시나요? 우산 안 들고. 왜? 그냥 그 빌을 느끼고 싶어서. 예전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비 오면 그냥 나가서 그 빌을 막 느끼고 나무들이랑 꽃이랑 생명량 먹으면 흙냄새를 맡고 싶어서. 그 비 오는 그 느낌. 그 냄새. 근데 이분이 우리 그거는 좋은 건데 감수성을 키워서 좋은 건데 미리 걱정하는 거. 그거 정말 건강을 좆 먹는 거예요. 승희 씨는 어때요 그럼요? 저는 절대. 걱정 안 해요? 저는 항상 right now. 지금. 다르네요. 네. 쌍둥이도 달라요. 그리고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꼬마일 때부터 늘 습관처럼 달고 살았던 말이.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해. 라는 말이었어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기억력도 안 좋아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요. 망각 망각. 싸우고 나서 까먹어요. 우리가 싸웠다는 거 자체를 까먹어요. 여긴 계속 주희 씨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기승전결에 있으면 지금 이제 전까지 왔는데 갑자기 저한테 너무 친하게. 주희야 있잖아. 야 너 아까는 뭐야? 아 맞다 우리 싸웠지. 우와. 좋은 성격이네요. 어떻게 보면. 저는 편하죠. 주변이 힘들지만. 그렇죠. 제 정신 건강은 너무 건강해요. 늘 파란색이에요. 늘 초록색이에요. 진짜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군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해경님은 굉장히 좀 이렇게 정말 행복하고 싶어서 그러실 수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나는 지뢰 걱정하지? 막상 닥치면 별거 아닌데 왜 나 어제도 못 잤거든. 이런 고민이 좀 진짜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경님한테 늘 좀 이렇게 주문처럼. 주문처럼. 나는 지금을 선택한다. 이런 말을 좀 습관처럼 이렇게 달고 생활을 해보시기를 추천해요. 나는 지금을 선택한다. 아 다른 때가 아니라 난 지금의 초점을 맞춰서. 왜냐하면 걱정한다는 건 미래에 지금 몸은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은 미래가 있을 때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다가오지 않는 앞날이 불안한 거야. 걱정되고 두려운 거야.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불안 증세도 생기고 괜히 더 많이. 그래서 왜 옛날에 이렇게 도를 닦으시는 선사들께서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명언 많이 나오네요. 그래야 건강할 수 있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는 많은 분들 이런 미리 걱정하는,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나는 지금을 선택한다. 내가 살 수 있는 건 미래를 아무리 걱정해도 그 미래의 어느 날도 결국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천태만상을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순간. 그렇죠. 즐겨주세요. 그렇죠. 우리에게 유일하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제. 죄송합니다. 또 다른 사연도 보내주셨어요. 이수진 씨. 저는 밤 10시만 되면 왜 이리 배가 고파질까요? 세상엔 왜 이리 맛난 음식이 많은 거냐고요. 완전 공감. 장윤정의 어머나 신청해요라고. 이것도 일단 후배에 올려볼게요. 배고파요.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냉장고 열어보니 맛있는 게 많아요. 이야. 어떡해요. 즉석 개사 기가 막히네요. 밤 10시가 되면 배가 고파지고 세상에 왜 이리 맛난 음식이 저 너무 공감하거든요. 많이 드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 뵀을 때는 항상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제가 좀 여리여리해서. 네. 근데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둘 다 좋아해요. 근데 이게 방법이 뭐냐면 특히 야심한 시간에 먹는 프로가 너무 많아요. 봐줘 봐줘 봐줘. 그렇기 때문에 일찍 잠을 자는 습관을 저는 생활을 바꿨어요. 시 이거 보질 않는군요 아예. 그렇죠. 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최대한 일찍 일어나고 밤에 그래서 요즘에는 한 10시에 자요. 어머. 우리나라의 어린이예요. 10시만 되면 저도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10시만 자요. 야식을 부르는 게 잠을 늦게 잘수록 우리 몸이 계속 뭔가 먹을 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저도 그래야겠네요. 수윤 씨 먹는 거 좋아해요? 저 먹는 거 엄청 좋아하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또 속이 안 좋아요.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맞아요. 저도 안 먹어요.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밤늦게 먹는 게 왜 안 좋냐면 소화도 안 되죠. 이게 다음날 컨디션이랑 연결이 되니까 밤늦게는 되도록 물만 먹는 걸로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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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님. 건강에 대해서 또 좀 힘들어하시는 분 계세요. 네. 김지연님. 김지연님. 저 갱년기로 고생 중인데 갱년기 졸업하고 파요. 수연님 방송 듣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여라. 윙크의 아따고거참 노래로 들려주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갱년기. 또 저희 엄마도 사실 갱년기를 지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셨거든요. 어떤 걸로 제일 힘들어하셨어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기복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좀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지연님. 저 승인은 아직 겪어보지 않아서 감히 이렇게 조언을 확실하게 해드리진 못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 완전하다는 거를 그 갱년기 중간에 약간 질풍노도 같은 시기도 한번 즐겨보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좀 활짝 열어놓고 너무 저항하기보다 그냥 받아들여 보시면 오히려 이 시기만 겪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거를 마음껏 또 이런 느낌도 있네? 그냥 뭔가 발견하는 느낌으로. 긍정적이시다. 그래. 조금만 더 있으면 이걸 또 내가 언제 느껴보겠어? 여자라서 느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권으로? 약간 정확히 밝게 마음을 가지시고 그 경험을 최대한 체험을 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뭐니뭐니 해도 근데 또 윙크의 아따고거참. 이 노래 좀 들려드리면 행복해하시지 않을까요? 아 그쵸? 그럴려나요? 이 노래 그러면은 많은 또 이 신청곡 중에서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이거 윙크의 아따고거참 이거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진짜 윤수연의 천태만상. 오늘 윙크 두 분과 함께 평소보다 그냥 더 신나게 정말 신났어요. 진짜요? 평소 샀어요. 에너지가. 트롯 열차 미친듯이 달려봤어요. 저 진짜. 폭주 폭주. 맞아. 폭주한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약간 성대가 깔깔해졌어요. 이거 행사 몇 개 해야 저는 이목상태가 되는데 와. 무슨 행사는 다섯 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재밌었어요. 저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이게 진짜 그리고 더 히트곡 더 듣고 싶거든요. 정말 히트곡이 정말 많으신데 다 듣고 싶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아 벌써요? 두 분 어떠셨어요? 오늘 첫 출연인데도 이렇게 즐거우면 다음에 출연하면 또 얼마나 즐거울까. 정말 약간 끝날 때는 아 여러분 갈게요 이러고 빨리 퇴근하고 싶은 마음인데 지금 더 하고 싶은 마음. 감사하다. 너무 즐겁게 우리 수연 씨가 잘 이렇게 리드해 주셔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재미있게 잘했습니다. 동생 수연이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항상 또 제가 윙크 선배님분들 또 윙크분들 제가 꼭 기억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윙크의 북구북구 이 노래를 그럼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윙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천태만산 가족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려요. 네 우리 천태만산 가족분들 윤수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윙크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천태만산 포회보. 포회보 3부에 돌아올게요. 어머 왔다야 왔다야 하나부터 열까지 대박 누가 뭐래도 윤수연 천태만산 너무나 좋아 어머 왔다야 왔다야 나는 러브 FN 좋아 매일 한 가지 윤수연 천태만산 같이 들어요 윤수연의 천태만산 같이 들어요 3시 30분 종이 울리면 짧지만 강력한 330 런치쇼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의 주인공 트롯 폭주 기관차 윤수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저 윤수연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수연의 천태만산 3부 시작됐고요. 이 천태만산의 하이라이트죠. 330 런치쇼 지금 막 이 무대의 커튼이 열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곡은요. 투투의 1과 2분의 1입니다. 오늘 2022년 2월 22일 요요요 요거 22일 맞이 노래로 투투 그야말로 222 이 투투의 대표곡 준비해왔습니다. 1과 2분의 1 지금 시작할게요. 반주 주세요. 폭탄빵 터트리고 끝났습니다. 예 윤수연의 라이버 투투의 1과 2분의 1에 이어서 최연의 두리석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윤수연이 부른 1과 2분의 1 좀 어떠셨나요. 약간 트로트 느낌 두 스푼 정도 들어간 그런 색다른 느낌이었죠. 또 이렇게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래들 330 런치쇼에서 불러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이 천태만산 함께해 주십시오. 또 같이 막 부르고 막 이러면 좀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즐거운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오늘은 어디에서 뭐하고 계신가요. 아 이 천태만산 가족 여러분들의 사는 얘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오늘의 천태만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2시리즈로 갑니다. 예 투투 시리즈로 가요. 바로 박구현의 한 바퀴 아니죠. 두 바퀴 듣겠습니다. 유승범님 와 트로트계 요정 윤수연님 맛있는 녀석들이란 프로그램에 양손에 명태 들고 나와서 명태만산 불렀던 윤수연님 맞죠.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다니 앞으로도 나른한 오후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아니 이걸 봐주셨어요. 이거 순간이었거든요 이거. 이거 총 다 해가지고 이게 한 10분 나갔나요 그랬는데 이걸 또 캐치해서 보내주셨네요. 뭐 명태만산 명태세상 명태들도 가지가지 뭐 명태 뭐 뭐 뭐 동태 막 이렇게 쭉 이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소소하게 저의 어떤 명태만산 이렇게 봐주셨다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감사해요 유승범이 앞으로도 쭉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저도. 네 또 이형숙님 열흘간 입원했다가 퇴원한 동생에게 천태만산 알려줬더니 오늘부터 듣고 있다고 하네요. 제 동생 빨리 건강해지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열흘간 입원하셨다구요. 어 아유 이제 곧 퇴원할 겁니다. 그리고 잘 드시고 잘 쉬시고 또 입원하셨으니까 거기에서 병원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십시오. 예 건강해지실 겁니다. 파이팅. 또 7376님 이곳은 충남 태안입니다. 평소에 트로트를 좋아하는 고1 딸과 천태만산 매일 듣고 있어요. 좋은 트로트 많이 나온다고 좋아하네요. 나중에 우리 딸도 트로트 가수 되기를. 오 또 이렇게 트로트를 고1 따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요즘 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또 이 트로트 가수 하고 싶어 하고 또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팁이라고 할 건 없고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또 안 된다고 괜히 실망 마시고 뭔가 자신의 길을 잘 닦아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7376님께서도 도와주시고 이러면 마치 운명처럼 끌려갈 겁니다. 그러길 또 잘 꿈을 이루기를 기대해 봅니다. 파이팅. 또 7750님 83세인 저희 할머니가 요즘 너무 적적해 보이셔서 라디오 구매해서 103.5 주파수 맞춰드렸어요. 2시 20분엔 항상 천태만산 들으시는데 너무 재밌다고 하시네요. 천태만산 평생 가자. 포레버. 감사합니다. 또 즐거운 할머니께 저희가 즐거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하네요. 라디오까지 구매해서 감사합니다. 또 핸드폰 만약에 있으시면 그걸로 고릴라 앱 다운받으셔가지고 이 고기에 러브 애픔 이렇게 하시면 더 깔끔하게 또 들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모로 진짜 감사해요. 평생 가자. 감사합니다. 6131님. 일하면서 듣고 있는데 4시까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음악 들으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저도 여기에서 정말 노래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동안에 제 노래만 알고 또 이렇게 필요한 노래만 불렀던 제가 정말 많이 듣고 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아주 실컷 이 천태만산과 함께 즐겨주세요. 또 안유미님 윤수연씨 천태만산이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빠져버렸어요. 열정적이고 흥겹고 듣고 나도 계속 생각나는 듯요.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에게는 이미 다 홍보했답니다.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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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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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또 입소문이거든요. 여기저기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이렇게 빠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제가 헤어나오실 수 없게 한번에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쭉쭉 사랑해 주시고 또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노래 이어들려 드리겠습니다. 둘째 이모 김다비 오늘 둘러갑니다. 둘째 이모 김다비의 오르자 들을게요. 윤수연의 천태만산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 수요일에는요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음악 퀴즈 싣고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시 20분에 딱 만나자고요. 딱 알람 맞춰 놓으세요. 오늘 끝곡은요 김혜연의 최고다 당신 보내드리겠습니다. 천태만산 가족 여러분 모두 모두 꽃길만 걸으세요. 내일 만나요. 뿅